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희입니다. 자, 파이널 최종점검 2025학년도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벌써 수능이 임박했어요. 이 최종점검 물리학원 파이널 최종점검 책은 수능을 보기 한 40일 전에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서 출간되는 책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2025학년도 최종점검 계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게 최종점검의 자음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야? 최종점검 말하는 겁니다. 이 최종점검은 전범위, 그러니까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전범위에 대한 신상 기출, 옛날 기출 말고 올해 2025학년도에 출제된 3월부터 출제된 기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 기출과 그리고 제 컨텐츠들 중에 최고의 문제들 6평과 9평이 끝났기 때문에 출제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반영해서 제 컨텐츠, 강민훈 컨텐츠 중에 최고의 문제들을 뽑아낸 책이 바로 이 파이널 최종점검입니다.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신상 기출과 예상 문제들을 총정리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출 유형을 20가지 테마로 분리를 합니다. 신상 기출과 제 컨텐츠 중에 베스트 문제들을 쫙 뽑아가지고 한 200여 문제를 뽑았어요. 알겠죠? 그것들을 기출 유형에 따라서 20가지 테마로 분류를 해요. 수능에 나오는 20가지 테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리는 지금 딱 정해져 있어. 그렇죠? 20개 주제가 딱딱딱딱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걔들을 테마로 분류를 하고 각 테마별로 난이도별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상중하로 나눠. 하중상입니다. 1, 2, 3가. 3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진행된 필수문항들을 통한 최종점검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한 책이 바로 파이널 최종점검이라는 책입니다. 알겠죠? 전체문항수는 현재 20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알겠죠? 한 200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는 206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 문제들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이 플러스 실무 1년동안의 신상기출의 베스트 문제와 강민훈 컨텐츠의 최고의 문제들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기출과 강민훈 선생님의 교재 베스트 문항들을 선별을 하고 그레이드 1, 2, 3로 구성을 한 책 그것이 바로 파이널 최종점검입니다. 그리고 실전성이 결여된 것들은 제외했어요. 출제되지 않는 너무 깊은 출원을 원한다던가 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실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된 책이 바로 파이널 최종점검이 되겠어요. 자, 강의 교재와 구성 그레이드 1, 2, 3로 되어 있는데요. 제 책 구성이 3개로 테마별로 다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쉬운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호의 수원자 모형 걔도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는. 알겠죠? 킬러 주제만 들어있거나 준킬러 주제 이상으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출제되는 모든 유형들이 들어있어. 고난도로 따지면 통합에너지라던가 운동량 보존이라던가 전기력이라던가 자기장이라던가 전자기기도 다 들어있는데 쉬운 문제로 따지면 반도체 문제라던가 또는 보호의 수원자 모형이라던가 전자기파까지 들어있어요. 다만 얘들아 전자기파 문제가 그레이드 3가 있을까? 상급 난이도가 있을까? 심층추론형 전자기파 들어봤어요? 심층추론형 보호의 수원자 모형 그래서 난이도가 쉽게 늘 출제되는 것들은 그레이드 3가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그레이드 1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레이드 1까지 있고 어떤 문제는 그레이드 2까지 어떤 문제들은 그레이드 3까지 있어.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쉬운 것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책이 바로 이 최종점검이라는 책이 되겠어요. 그레이드 1은 기초 기본적인 개념이나 스킬들 간단한 스킬들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지식형 문제들 그런 워밍업 단계에서 그레이드 1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요. 바로 옆에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뒤에 해설을 찾아보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준킬러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레이드 1은 문제와 해설을 동일 페이지에 구성해서 풀고 바로 답을 볼 수 있게.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레이드 1 정도는 괜찮죠? 네,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알겠죠? 인체공학 쪽으로 알겠죠? 인체공학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레이드 2 기본 개념이나 스킬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기출이 계속 최근에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그레이드 2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그레이드 2부터는 문제와 해설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페이지에는 해설이 없어요. 뒤쪽으로 넘겨야지 해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빠르게 보는 책이어서 가볍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문제 난이도들 높은 것들은 좀 무겁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 해설은 뒤쪽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레이드 3 심층 출원형 문제들 4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겠죠. 전기력, 자기장, 특수상회성이론, 통합에너지, 연력학 연력학은 요즘에 대부분 기본 중급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걔들 중에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심층 출원형 문항들, 신류형들 이런 것들이 그레이드 3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와 해설을 분리했고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들은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강의 교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레이드 1, 2, 3 알겠죠? 이 중에서 강의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여기 그레이드 3만, 문제만 진행이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어차피 이게 오래 진행된 것들 중에 베스트 문제이고 신상 기출이면 해설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강의가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드 3는 여러분들을 좀 찾아보기에 편하게 제가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한 50여 문항쯤 됩니다. 50문항쯤 되는데 얘들은 다시 촬영을 해서 이것만 강의로 진행이 되는 거야. 나 말씀 드렸어. 그레이드 1, 2는 강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해설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고 그레이드 3만 강의가 진행된다. 알겠죠?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강의 촬영하는 것도 빨리빨리 촬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 자, 추정점검 단원 구성 봅시다. 1단원 유턴 역학, 2단원 비역학, 킬러 3단원은 비역학, 개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원이 유턴 역학으로만 되어 있고 2단원은 비역학, 킬러 아, 킬러는 이제 준킬러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그 비역학에서도 준킬러 정도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특상이라든가, 열역학이라든가, 전기력이라든가, 자기장 얘들이 비역학, 킬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뉴턴 역학은 다 알잖아요. 등가스도 운동. 자동차 날아나게 움직이는 문제 같은 거. 또는 빗면에서 물체 굴러 떨어지는 거. 마찰도 있고요. 힘 분석하는 거. 실로 연결된 물체라든가 또는 겹친 물체. 또는 둥둥 떠 있는 공중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힘 분석에 들어있고요. 연결된 물체도 마찬가지. 이게 실 끊어지는 유형이죠.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할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추론을 해야 되죠. 충격량 기본 문제랑 충격량 운동량 보존 문제. 운동량 보존 문제가 난이도 좀 높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둘 다 그냥 그럭저럭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가 확보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6평, 9평의 난이도를 수능의 난이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최상위 애들은 안 그런데 이제 중하위 애들이 자꾸 6평, 9평 쉬웠으니까 숨을 쉬운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피 본 거 아닙니까? 왜 1컷이 이렇게 높냐. 어려운데. 니들이 쉽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쉽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상황이 좀 타산지덕으로 삼아 8, 5, 1년 전인데 킬러 안 내겠다고 했지만 변별력 다 확보돼서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 긴장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평과 9평의 난이도는 수능의 난이도를 공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비역학 개념. 핵반응 문제 들어있고요. 보호의 수원자 모형, 고체, 에너지대와 반도체. 다만 이 반도체는 약간 난이도 높게 출제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출 자체가 이미 난이도 높게 나와가지고 기출 수준으로 나오면 거의 안 틀리더라고. 현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쭉 하고 오답률을 확인했을 때 반도체 문제를 어렵게 내도 정답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인강으로 보시는 친구들 알아놔야 될 그거를. 알겠어요? 자성 문제, 자성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9평에서 옆면에 까맣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좌우를 바꾼 게 나왔잖아요. 물론 그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좌우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성 주의하시고 전자기에도 영역통과 문제랑 자기장 변화 그래프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영역통과 문제 여러 가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 역출원하는 문제들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장을 세기를 변화시키는 그래프 문제도 9평에 출제가 됐죠? 개들의 약간 심화 버전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역학 개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레이드 1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2도 있고 3도 있어요. 알겠죠? 지금까지 나온 게 비역학 개념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지. 파동의 성질 이 파동 전파되면서 뭐 느려진다던가 파장이 짧아진다던가 길어진다던가 굴조한다던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 파동의 성질 그리고 굴조와 전반사 전자기파도 들어있어요. 전자기파 틀리기만 해봐. 파동의 간섭 보관 간섭, 상세 간섭에 대한 거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와 광전효과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모든 출제 유형들을 총망라해서 테마가 잡혀있다는 거야. 얘들이 전부 다 그레이드 1, 2, 3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죠? 그게 최종점검의 단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활용법 실모랑 병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실모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모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바로 예! 알겠죠? 최종점검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물론 많이 하셔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엔젤을 2회독, 3회독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여지가 없는 친구들은 최종점검과 모의고사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모의고사도 이제 파이널 1, 파이널 2, 시즌 1, 시즌 2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이널 강좌 모의고사 지금 OT는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파이널 1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이널 1, 2가 난이도가 중상급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시즌 1, 2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도 안 푼 친구들은 파이널 1, 2를 풀고 시즌 1, 시즌 2를 풀면 좀 더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요. 알겠죠? 네, 책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파이널 1이 올해 그 수능이 예상되는 바를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시즌 1, 시즌 2, 6평 전에 나왔던 시즌 1, 시즌 2보다 난이도가 약간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푼 친구들은 파이널 1, 파이널 2를 먼저 풀고 시즌 1, 시즌 2를 풀어나가시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머프와 시즌 1, 시즌 2를 푼 사람들도 파이널 1, 파이널 2를 푼 다음에 시즌 1, 시즌 2를 엔제처럼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시즌 1, 시즌 2가. 알겠죠? 출제 당시부터 수능을 예상하고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했던 게 바로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입니다. 알겠죠? 자, 뉴턴 역학은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분석하고 해법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해, 수업을 듣고 이해했어.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자기 실력이 안 돼요. 이해했지? 그걸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야지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것들을 머리부만 한 번 그냥 훑고 지나가면 절대로 실전에서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으로 직접 너희들이 이해한 것들을 꼭 정리하는 해법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써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뉴턴 역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비역학 킬러. 전기력과 자기장 같은 파트죠. 기존 N제들을 반복을 좀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N제를 반복하는 건 다 좋아. 좋은데 비역학 킬러가 약한 학생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N제를 회독하는 것도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독하면서 병행한다. 알겠죠? 비역학 개념. 놓친 개념들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 부분이 좀 아련해. 아련한 파트가 있을 거야. 이게 누군가한테 강의를 들은 기억이 없어. 원래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췌해가지고 어? 개념 강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약한 부분 까먹은 부분들은 다시 볼 가치가 있거든요. 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개념 완성 강의, 물알체 개념 완성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때는 압축 개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압축 개념에서 놓친 파트를 빠르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드리자면 너희들이 그 기초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풀면 어떠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반기 때 많이 풀었던 상위권 학생들은 다시 풀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괜히 문제를 외워서 각인 효과 때문에 괜히 틀려 수는 가면 예상 문제 위주로 풀면 되는데 아... 너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 전체를 푼다기보다는 기초가 약한 단원들만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 기초를 다시 푸는 건 괜찮아요. 약한 부분들은 각인 효과고 뭐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기출이 중요한데 파이널 기간 때 기출을 계속 풀고 있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야. 알겠죠? 그리고 위험도도 높아져요. 외워지면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냥 그거들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리는데 약한 부분은 기초를 활용할 수 있다. 파이널 기간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다. 알겠죠? 자, 강의. 그레이드 3 문제만 풀어나갑니다. 지금 49문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개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강의에서 풀어나가니까 그레이드 3 강의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레이드 1이나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발취를 써놓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수도 짧습니다. 7강 정도로 끝나고요. 10월 말까지 완강이 됩니다. 이게 10월 초 조금 넘어서 나오거든요. 한 10월 10일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 10일 조금 안 돼서 나올 거야. 알겠죠? 안 돼서 나오니까 수능 보기 한 40일 전에 딱 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완강이 됩니다.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문항별, 강자별, 문항별, 강자별 스마트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강자에 따른 스마트 코드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진행되는 컨텐츠들 중에 가장 마지막 컨텐츠가 이제 파이널 치정점검과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 1, 2예요. 특히 파이널 1, 2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치정점검을 같이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원하는 물리학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반복하시면서 수능 전까지 실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